중앙시장, 오늘이 장나비자네요.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와, 미역수고리에 상대중하네요. 아, 또 꿈도 많이 났어요. 우와, 연구도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는 김과 미역수고리입니다. 여기는 김과 미역수고리입니다. 김하고 미역수고리입니다. 우와, 감정독하시네요. 요거 순두부 하나 주세요. 순두부 하나요? 네. 요거는 두부? 요거는 두부. 요거는 두부. 뭐 두부? 순두부 하나 주세요. 순두부 1,800원요. 네. 감사합니다. 씨앗이 많이 나왔네요. 네. 씨앗. 꼬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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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곰이랑 나무시장에서는요. 백서향. 꼬시향이라고 그러죠. 꼬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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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여러가지 나무가 많네요. 대추나무. 단박나무. 우와, 나무시장이 아주 풍성합니다. 봄이 됐어? 우와, 벌써. 봄맞이 나무시장이 아주. 많이 섰습니다. 사과 나무가 있구요. 아, 둘 다. 꼬미생입니다. 파가 조선파 맛있는건데. 조선파인데요. 조선파 아니에요? 조선파 같애. 하하하하. 오늘 구경 나갔습니다. 선축장날.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miscon이 많네요. 이낸이 고생 나왔습니다. 주사하시죠.